과거 백남기 유족들은 자신들의 기분대로 전문의와 법원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백 씨의 사인을 외인사라고 주장하며 서울대병원과 백 교수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 또 전문의가 내린 의학적 소견을 무시하고 유족 손을 들어줘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고 백남기 씨의 주치의 백선화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백 씨 유족에게 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화해 공고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 교수는 지난 2016년 백 씨의 사인이 시위 중 경찰이 속 물대포를 맞고 사망한 게 아니라 병사했다는 최초 진단을 내렸습니다. 백 씨는 2015년 11월 민중총걸기 시위 중 경찰 살수차의 물대포에 맞고 중태에 빠진 뒤 이듬해 9월 25일 사망했습니다. 백 교수는 백 씨의 부상 부위 중 2개의 기저부 골절상이 있는데 물대포로 2개의 기저부 골절상이 생기거나 물대포를 맞고 넘어지는 것으로 2개의 기저부 골절상이 생길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해 백 씨의 사인을 병사로 처리했습니다. 백선화 교수님이 양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했고 백남기 얼굴을 보면 단순히 물대포를 맞고 골절상이 생길 수가 없으며 외부로부터 강력한 물리적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빨간 우일을 입은 사람이 백남기 씨에게 다가가서 무릎으로 얼굴을 찍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볼 때 그 당시 야당과 강성 노조절이 백남기의 죽음을 이용해 박근혜 정부를 흔들려는 속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물대포로 골절상을 입었다면 총걸기에 동참한 많은 사람들이 물대포를 맞았는데 왜 백남기 씨만 골절상을 입고 사망하게 되었을까요? 백남기 사망은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모순투성입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검찰이 백 씨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넘어지며 골절상 등을 입은 게 사인이 됐다는 근거도 없는 공식 발표하며 백 씨의 사인을 정확히 밝히는 부검도 뒤따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떳떳하다면 부검하면 되는데 백 씨 유족 측은 부검까지 반대하며 검찰과 경찰은 백 씨의 부검 영장을 받아놓고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놓고선 백 씨 사인에 대한 의학적 규명 기회를 소명시켰고 거기다가 경찰까지 유죄 선고한 것입니다. 또 웃긴 건 백 씨 유가족들은 백남기 씨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할 때 뭐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딸이라는 사람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놀고 있었으며 아버지 임종 소식을 페이스북으로 글 하나 올려서 이슈가 됐었습니다. 페이스북의 위치 태그를 뒤늦게 발견되자 백남기 딸은 바로 위치를 서울로 바꿔버렸습니다. 자파들에게는 가족이라는 게 있을까라는 합리적 의구심을 가지게 합니다. 양심적이고 훌륭하신 백선화 교수님의 소신과 물러서지 않는 지식인의 담대한 저항은 아직도 이 나라가 지탱하고 있는 이유이지 않을까라는 확신을 가져봅니다. 백남기의 죽음을 이용하여 국가를 어지럽게 할 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개의 망나니 같은 집들을 일삼으며 막가파로 행동하는 집들, 북한 중국 공상당들이나 하는 저지스러운 시정잡배 집단과 유사해 보입니다. 이와 같은 전문가들을 무시하는 사례가 또 있습니다. 사건은 바로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일어난 탈원전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잘 쓰고 있는 원자력발전소를 영화 한편 보고 원전공사를 중단시키고 원전사업 백지화까지 했습니다. 한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즉흥적으로 무책임한 정책을 펼치고 원전기술자들을 해외로 유출하게 만들며 원전기술까지 유출하게 만들었습니다. 국가산업과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서균년 서울대 원자의 공학과 교수는 신규 원전 5기를 짓는 사업이 남아있어 아직까지 이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내년엔 신규 원전의 설계 업무가 거의 끝나기 때문에 인력 엑소더스가 벌어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전력기술과 한국수력원자력 한전 KPS로부터 제출받은 원전인력 퇴직자 현황에 따르면 이들 공기업 3곳에서만 지난해 120명이 사표를 썼습니다. 2016년 93명에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정년퇴직 등을 제외한 자발적인 퇴직자만 집계한 숫자입니다. 2018년에도 8월까지 85명이 일터를 떠났습니다. 이 중 최고 수준 설계 분야 12명 모두는 UAE로 이직했습니다. 이렇게 원전 핵심 기술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상황은 이미 예견된 참사였습니다. 전문가들도 한 목소리로 2017년 6월 탈원전 선언 2년 만에 빚어진 예고된 참사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 예로 국정원이 적시한 유출된 원전 기술은 한수원 등이 개발한 경수로 설계와 관련한 핵심 기술입니다. 유출 자료 중에는 원전의 정상 가동 여부를 진단하는 맵스 소프트웨어 등도 포함된 것을 알려져 많은 전문가들이 매우 심각하다는 진단을 했었습니다. 정말 이 나라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탈원전으로 피해가 막심한데도 문재인 정부는 전문가를 무시하고 비전문가들을 데리고 탈원전 정책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탈원전하자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전부 원자력 비전문가입니다. 백남기 사건도 악랄하고 무식한 자파들이 전문가인 의사의 판단을 무시하는 행동을 했고 탈원전도 마찬가지로 원전 전문가와 교수진들은 찬성하는데 비전문가 정치 양아치들이 나와 문재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원전 반대의 구호를 내골고 설치고 있습니다. 원자력 기관과 공기업 요직에 이렇게 많은 비전문가 인사들이 한자리씩 다 차지하고 있는 걸 보면 문재인은 분명히 대한민국을 말아먹으려고 작정한 인간임에 틀림없습니다. 또 기가 막힌 건 국내에서 탈원전하면서 체코가서는 원전 세일즈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탈원전하겠다고 하면서 북한 핵실험 핵무기 반대는 안합니다. 정책의 일관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으며 늘 정책이 모순투성입니다. 문재인은 국민들을 속이고 있으며 조금 더 대한민국을 생각하지 않고 파괴하려는 세력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많은 국민들이 알고 깨달아서 내년 총선 때 투표로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제거해버립시다. 이상입니다.